3, 2, 1, GO! 저 생일 때 생일 선물 줄임말로 생선 알아요? 아 그걸 생선이라고 그래? 아빠 생선 줘 생일 때 그래? 응 생선 이거 생선 말고 생일 선물 생선 달라고 한 거 아니었어? 아니야 우리말로 생일 선물 아 나는 생선 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이거 고등어 아니고 매이 아니야? 몰라 그냥 생선이야 종아야 생선 사 왔어 여기 있는 거 제가 치울게요 언니는 지우스야 아니 나는 생일 선물 줄 알았어 친구예요 자 오늘은 목재 퍼즐 자동차 만들고 있어 어 우리 종아 많이 만들었어 그치? 여러분 제가 아빠랑 만들고 있는데 흠이 만들고 있는데 다 방송에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좀 우리 멋지게 만들어 보자 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만들었지? 우리 지금 여러분 근데 이게 저희가 다이소에서 사온 건데 1번부터 순번대로 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상상하면서 정호랑 그냥 그림만 보고 상상을 하면서 조립을 하고 있어요 맞죠? 정호야?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누르면 다 빠져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몇 세 이상이지? 오 이게 8세 이상이야 정호야 너는 지금 정호는 7살인데 만 5세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아이큐와 이큐에도 좋은 장난감입니다 종아야 이제 우리 또 한 번 다시 집중해서 만들어 보자 정호야 화이팅 정호야 화이팅 정호야 화이팅 화이팅 주유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오빠 정호 오빠가 만들고 있었던 건데 어 주유야 지금 주유야 지금 전혀 웃을 일이 아니야 주유야 지금 울 일인데 웃을 일이 전혀 아닌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주유야 주유야 이거 부속품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이거 차가 완성되지 아이고 큰일났다 예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다 부서졌다 다 부서졌다 주유야 빨리 도망가자 우리 주유야 뛰어 도망가 빨리 와 우리 도망가야돼 다 부서졌어 지금 주유야랑 지고있어 지금 주유야 어디로 숨을까 우리 빨리 빨리 우리 어디로 숨어야돼 주유 오빠 이제 다 왔어 빨리 도망가야돼 우리 커텐 뒤에 숨을까 주유야 주유야 빨리 지유야 지금 숨어 지유야 지금 여유부릴 때가 아니야 빨리 숨어 지금 다 부서졌어 지금 오오오 주석풍이 다 날라갔어 야야야 그만해 그만 반은 남겨놔야지 너무 너무 티나는데 아까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지유야 빨리 숨어 빨리 숨어 지금 까꿍 빨리 여기 커팅된 데에 숨어 지금 까꿍 놀이 아니야 숨는 거야 까꿍 까꿍 네 까꿍 까꿍 야쿠 지유야 또 방 웃겼네 메롱 메롱 랭 랭 열 끄농 어어 짜증 오쿠 어유 우리 지우 여기 할머니 집 와서 말 말 늘었네 우리 지우가 점프도 더 높이하고 야 그거 뭐야 히힝힝은 어 우와 붕 친구들 어 큰일났다 왔다 정모 빨리 숨어 어 빨리 숨어 어 빨리 숨어 일루와 일루와 일루 숨자 지휘야 지휘야 빨리 숨어 숨어 정모야 아무 일도 없었어 어 어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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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3 2 1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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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